안녕 어머, 너 어디 아파? 얼굴이 안 좋다 응, 문화해 여기가 떠지는데요? 어? 아, 마이프다 저기, 안돼요 내가 지금 과외 시간이거든요? 진짜 잘하죠? 마이프다 하지마 안녕 아냐 야, 다 풀어야 돼, 풀었어. 어디 보자. 뭐야? 주문의 식 하나씩 다 깨먹었잖아. 우리 심과 하나 튈 때마다 손바닥을 맞아야 되나? 내가 우리 엄마랑 아저씨 때문에 딴 생각 좀 하나라거든. 내가 따라가서 좀 도와줄까? 남녀 문제는 내가 좀 잘하거든. 에휴, 그렇게 잘 알아. 나한테 차이셨어요? 뭐든? 심경, 내가 어디서 선생님한테 차입다고. 이제는 그녀에게서 가정만이 하겠지. 너의 가장 아름다운 그게 그리워. 넌 먹을 줄 알았어. 난 난 난 안녕, 얘들아. 너, 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? 갑자기 웬 샤박보드야? 그냥,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. 공부 열심히 들 해. 영화 보러? 왜요? 저랑 시간 없다고 영화 못 보신다고 주셨잖아요. 네. 그래서 .